2023년, 올해는 6.25 전쟁의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곁에 숨은 6.25 전쟁 영웅, 이 무궁훈장의 주인을 찾는 일이 시급합니다. 천국을 다니며 수소문해도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궁훈장이 3만여 개, 6.25 전쟁 참전용사 또는 유족들이 무궁훈장 대상자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6.25 전쟁 참전용사나 유족이 계시다면 1661-7625로 꼭 전화주시기 바랍니다.